오늘 하루 편안하셨습니까? 며칠 만에 다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후세에 연락을 받고 급히 요단강을 막 건너간 것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뭔가 후세의 계획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님이 강 건너가 있는데 자기가 언제 군사를 징집을 해서 군대를 짜서 그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안되겠다. 지금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장면이 후세의 모략은 후세의 모략은 그 목적을 성취하여 다윗에게 도망할 기회를 주었으나 조급하고 성급한 왕자는 오래 참고 있을 수 없어 그는 곧 그의 아버지를 추격하였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누이 아비갈의 아들 아마사를 그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삼았다. 압살롬의 군사는 대군이었으나 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아버지의 노련한 병사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윗은 그의 군대를 삼계대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세와 가드사람 이때의 수하에 두었다. 이제 반란군이 대단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압살롬에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고 아주 상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부하들과 정면으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그의 군대를 세 개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세와 가드사람 이때의 수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성벽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성벽에서 볼 때 반역군의 긴 행렬이 다 시하에 들어왔다. 왕위의 찬탈자는 대군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의 대군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왕위 적군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왕위도 나라도 전쟁에 걸린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내쫓고 왕인이 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겠어요. 너는 안 믿어? 죽어버려라. 이러면 그냥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요. 너희들 나 무시했어? 죽어버려라. 그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너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술 마시고 엉망이 된 사람 담배 피우고 엉망이 된 사람 마약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이 세상이 아주 지금 범죄, 범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도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 흔한 벼락 한 번도 안 떨어뜨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세상에 벼락 맞아 죽을 사람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그 흔한 벼락 한 번도 때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내쫓고 왕이 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 오고 있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그에 대한 사랑과 동정이 충만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부하들 반역군과 자기 부하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마주가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이 왕 앞에 대장들이 와서 이제 내가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인사하러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사모엘하 1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이기고 지고 지금 이런 게 다윗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을까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예요.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 속에다 넣고 키우고 계시는 것이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어떻게 죽고자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인 거예요. 이 다윗도 지금 전쟁을 하러 가기와여 장군들이 세 부대로 나누어서 자기 앞에 이제 인사러 왔을 때 나를 생각해서라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달라고 하는 건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말을 했는지 그 온 병사들이 다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전쟁으로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사무엘하 18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 그곳에서 그날 2만 명의 대살륙이 있었다라. 자그마치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다윗의 그 죄가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파문을 만들고 파문을 만들어서 그 파문이 그 넓게 퍼지는 것처럼 다윗의 이러한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때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은 노세를 탔으며 그 노세가 큰 상수리나무에 울창한 가지 밑으로 지나갈 때에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니 그가 탔던 노세는 빠져나가 버렸다. 이 압살롬은 이 머리를 아주 길게 길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머리를 길게 뒤에다가 꽁지 머리를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묶었어요. 그런데 이 노세를 타고 막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자기가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걸 압살롬이 알았어요. 이 부하들이 다 죽고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상수리나무 밑에 지나가는데 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를 묶었으니까 여기를 그게 가지가 걸린 거예요. 머리를 묶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세는 지나가버리고 이 사람은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기를 보십시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니 요압이 자기에게 보고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쳐서 땅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은 열 개와 허리띠 하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아니 저기에 지금 요압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다고 하니까 요압이 너 그 사람을 왜 죽여서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훈장을 주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기를 은 천 개를 제 손에 받는다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니 이는 우리가 우리가 들은 대로 왕께서 장군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보호해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므로 제가 만일 속여 그의 생명을 해야 하였다면 장군께서도 저를 대적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랑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죽이고 요압 장군에게 와서 말을 하니까 아 왜 그걸 그 자리에서 죽여서 떨어뜨리지 살려줬느냐 하고 막 책망했더니 어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요압이 14절에 요압이 나는 너와 함께 지체할 수 없다 라고 말한 후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들을 드는 열 명의 젊은이들도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였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그 군대를 멈추게 하니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따라 추격하다가 돌아왔다. 그들은 압살롬을 들고 와서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지고 매우 큰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았으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요압이 이 압살롬을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병사가 이런 형편 중에 있는 그를 보았으나 왕의 불쾌히 여기심을 두려워하여 압살롬을 살려두고 그가 본 것을 요압에게 보고하였다. 요압은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요압은 압살롬의 편이 되어 두 번이나 그로 다익과 화해하도록 했으나 그 신임은 수치스럽게도 배반당했다. 그리고 요압의 중재를 통하여 압살롬이 유리한 주의를 얻지 않았던 들 이 반역과 거기 따른 모든 무서운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악의 선동자를 일격에 멸할 권세가 요압에게 있었다. 요압 입장에서 보면 이 압론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익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를 서줘서 그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2년 동안 다익이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때 요압이 다시 압살롬과 다익을 화해시켜서 이 부자가 서로 대면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이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그가 평안하게 나라 일을 잘 돕고 살으라고 한 것이었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에 빠뜨리고 그래서 요압인 자기가 이 전쟁을 하게 하려고 압살롬을 아버지와 중재시킨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이러한 반역이 요압으로서는 죽어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 압살롬을 가차없이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죽고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문루에 앉아가지고 전쟁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다윗왕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었다. 왕은 오로지 압살롬이 살아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달려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아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파발마라는 게 있잖아요. 막 달려오잖아요. 그 보초병이 이렇게 보면서 저기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왕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야 하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가 얼마나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애절하게 바라는지를 이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19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가로대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하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아히마스는 이 대목을 이렇게 쭉 보면 조금 모자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왕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한마디로 자기 입장에서 다윗을 생각해보면 이 아들은 꼭 죽어마땅한 원수야. 그래서 그 원수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빨리 가서 다윗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전령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합 장군에게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요합은 이 소식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죠.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자식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고 건강을 지켜주고 싶고 그래서 자식의 모든 허물을 부모는 입을 다물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셨어요. 무엇으로 덮어버리셨느냐 하면 당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분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당신의 손바닥으로 덮으시고 죄의의 기록을 당신의 손으로 지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떠한 사람에게도 내 죄 때문에 너는 나에게 벌준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거나 때리거나 병주거나 혼내시거나 혼내시거나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궁금하시면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보시면 돼요. 내가 자식이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지렀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것. 그래서 다이순 이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애타게 지금 문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마스는 이 왕의 원수 압살롬이 죽었다가 하는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요압 장군은 그 소식이 왕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20절에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왕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터인데 그 일을 내가 안하는 게 좋을 거다. 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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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미 구수 사람이 요압에게 저라고 다름질하여 갔으니 이 구수 사람은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수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을 전하러 달려가는 것이에요. 막 달려가는데 다시 이 아히마스가 몸살이 나는 거에 가고 싶어서 22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다름질 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대 내 아들아 왜 다름질 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이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 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대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질 하여 구수 사람보다 앞선이라 이 아이마스가 자식을 안 낳아본 사람인지 그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이 구수 사람보다 이 지름길로 더 빨리 달려갔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니까 글지 않아도 다이두왕은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초병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아이마스가 달려오는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이두왕이 그 순간 아 그 사람은 늘 기쁜 소식을 갖고 왔던 사람이니까 이번에도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포로로 잡혀있다는 소식을 압살롬이 포로로 잡히고 전쟁은 이겼다는 소식이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지금 귀를 기울이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24절에 때에 다이시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 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며 왕이 가로대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 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 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가로대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 한다 하니 왕이 가로대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보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두 사람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파수꾼이 가로대 나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왕이 가로대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포로가 되어 있다고 그 소식을 갖고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28절에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말씀하되 평안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대 왕의 하나님 여와를 찬양하리로 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이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전쟁이 이겼다 또 다른 말로는 압살롬을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직 죽었다라는 말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얼른 물어보는 거예요 29절에 왕이 가로대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니 전쟁에 이겼다 그러면 사실 수장은 잡혔거나 포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얘기했는데 너무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잘 있느냐 는 살아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마스는 아니 나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 왕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슬쩍 말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29절에 왕이 가로대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 이다 이러면 왜 뛰어왔어요 그죠 이러면 왜 뛰어왔어 그런데 왕이 자기 말 뜻을 못 알아듬니까 자기도 슬쩍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자기도 이 사람도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뜻으로 나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압살롬이 살아있느냐고 물어보네 그러면 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 흉한 소식을 전한 사람들에게 상이 와요 아 이거 잘못하다가 안되겠다 싶으니까 아 거기에 소동이 났는데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왕이 어떻게 돼요 황당하잖아요 너는 그럼 옆에 서 있어 그 다음 사람 뛰어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30절에 왕이 가로돼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고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왁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 말도 사실 이 아이마스하고 말이 똑같잖아요 원수를 갚았다 이건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는데 이 말을 다윗은 너무너무 압살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예요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32절에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살아 있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 이렇게 그 소년과 같이 원래 반역자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가야들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의 생명을 없애려고 찾아온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내 아들 내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그 죽음을 선고하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분리될 때 그들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흙이 되기 위하여 죽음을 맞이할 때 누가 가장 슬퍼서 우느냐 하면 세 분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는 손가락인 것이예요 이 손가락이 하나씩 하나씩 잘려나갈 때 내 아들 내 아들 내 딸 내 딸 그러시면서 그분은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것이예요 이 다이예요 이 다이예요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울부짖기만 하지 그 압살롬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들 내 딸 내가 너 대신 죽을 터이니 너는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예요 그리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끝나는 관계 영원한 죽음의 관계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이예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시면서 너는 살아야 된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을 하고 믿지 않아서 영원히 흙이 흙으로 돌아갈 때 다윗보다 더 슬피 한 사람의 생명이 멈춰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많이 슬퍼하실 겁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속에다가 집어넣고 너는 나를 20년 동안 살면서 안 믿었으니까 너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라 그래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서 오래오래 있어야 될 존재가 있다면 그는 사단이에요 그리고 사단과 그의 악한 부하노릇을 하고 있는 악한 천사들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단이 죄가 되어서 없어질 거라고 에스겔 28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사단과 그 귀신들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분리되어서 그들은 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라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도 나에게 아무리 잘못한 불효자식이라 하더라도 저는 제 자식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나에게 죄를 줬다고 잘못됐다고 어느 날 내 이놈 너 언제 어느 때 그때 잘못했으니까 교통사고 나에게 다리가 다리가 분질러져라 이렇게 말하고 그걸 바라는 부모는 상천하지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몇 천배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벌받거나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될 때 그 마음의 굉장한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끝끝내 거절한 사람들은 생명이 멈춰지고 그리고 깨끗이 화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래야 자비의 하나님이지 너 나 안 믿었어? 너 80년이나 살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 나 안 믿었지? 그래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영원히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계속 계속 집어넣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빤히 들여다보는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저는 제 아들이 아파서 조금만 괴로워해도 내가 너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어서 낳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이 부모 심정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신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내가 당신을 좀 믿지 않았다고 나를 영원한 불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그것은 예화예요 예화 그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서로 마주 보면서 아 하나님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안 그러면 이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심부름시켜달라고 그 대화를 주고받는 예화가 있죠 그것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죽었다가 지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전도를 해도 안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예화인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자기의 원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압살롬은 누구의 원수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아들을 절대로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사랑했고 압살롬이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믿기만 하라 그러하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여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절대로 이 질병이나 사망이나 재난이나 사고는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레미야의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들이 병들고 고생하고 이런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연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꼭 영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빛 같은 보내요 Krist